초특급 의뢰인이다. 그냥 특급 아닙니다. 초특급. 저랑도 각별한 사이고요. 의뢰인께서 이제 특별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용원들 중에 누가 가장 잘 어울릴까. 분명히 굉장히 했거든요. 제가 이제 강남 용원으로 이제 선택을 했죠. 약간 좀 스킬을 크게. 누구지 진짜로? 야! 바람이 부러져야 되는데. 그래. 벚꽃이. 떨어진다 벚꽃. 떨어져 떨어져요. 멋있다. 그렇게 좋아하세요 벚꽃을? 아니 모든 꽃은 좋아하는데 꽃마다 다 그 계절이 있잖아. 이 벚꽃은 보기가 힘들어. 아 그래요? 내가 바쁠 때는. 촬영하고 그러면 좀 보려고 그러면 시드는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벚꽃을 이렇게 해? ㅋ サイカ mend 코리아인이 더.. 눈 감는다. 인터뷰가 아닌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